하잉 퀵뷰 안주던데요 5만원은 받았는데 준시스템에 문의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매인증 올리시면 될 거예요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사람하는 일에 조금씩 빈틈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구매인증 올리시면 못 받았다고 한 번 더 올리시면 준시스템에서 주는 혜택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물님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유튜브에 올라갔던 영상들로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 통틀어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데 주시려냐? 당연히 못 받으셨으면 구매인증을 처음 한 시기가 한 달 이내인데 못 받으셨으면 가능하죠 당연한 거죠 일단은 말자하 절대 바텀에서 만나기 싫은 챔피언 너무나 한 3번, 4번 금지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마음이 급해서 3번, 4번 누르다가 아 문구가 떴네요 좋아 캐틀 해주세요, 캐틀 일단 적팀 조합 좀 보고 캐틀은 소나가 있으면 어, 뭐 캐틀 뭐 사거리도 길긴 하니까 괜찮긴 해 히모 원딜 개좋아요 해물이형 형이 너에 대한 이미지가 깎이지 않게끔 매너 채팅 부탁한다 친구야 럼블 니신 거의 원딜 죽이기 조합인데 세상에 이거 미드라이너 탈론 같은 거 나면 숨도 못 쉬겠는데 야 이거 조합상 이즈리얼이 제일 좋긴 한데 일단 애쉬같은 캐릭하면 딜 넣을 구간이 많이 없을 거야 아 징크스는 안 돼요 징크스는 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갈게요 징크스는 아 비전이동 비전이동 같은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또즈리얼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조합을 보고 그 조합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걸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팀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이제 어 승리 승리를 위한 그런 픽을 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 우리 팀원들 우리 팀원들에게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게끔 여러분들의 따뜻한 따뜻한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펄스건 써주세요 펄스건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진짜 스건 던지는 건데 바로 항복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펄스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분쇄일격 전투 타고난 재능이란 좋긴 한데 타고난 재능 아 이거 올려버릴까 어차피 이거 뭐 생급 2% 별로 차라리 이게 낫지 좋아 나만의 길을 가는 거야 솔직히 내가 미드라인 할 때는 천둥군주 가는데 얘는 원딜이니까 천둥군주는 좀 그렇고 타고난 재능까지로 이걸로 타협을 하자고 가자 공속방어의 마방 와 피즈네 미드라이너가 피즈네 이런 세상에 진짜 이지하길 다행이다 꼼짝없이 다른 캐리키 있으면 숨도 모셨을걸 진짜 막 한타만 들어가면 으음 여러분 전 산수가 부족해서 더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펼쳐졌을 거야 진짜 다행이다 우리 팀 소라카야 우리 팀 서포터 소라카야 아 이 녀석 이 녀석 이거 소라카라니 이즈리얼과 소라카 이 녀석 이거 이 전판과 전전판에도 분명히 안 좋은 판단지한게 틀림없다 그니까 이렇게 머리에 큰 혹이 난거 아니야 어허허 이런 세상에 잘못하면 마빡한데 맞아야지 아 이 녀석 큰일났구만 이거 잘해야겠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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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쁘진 않아 버티는 조합으로는 괜찮으니까 뒤에서 소라카는 힐 주고 나는 큐로 막타먹고 그런식으로 여는가면 만화 안달리니까 뒤에서 막타먹고 버티기 조합으로는 그만 근데 베인이 성장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베인 성장 못하게 그 성장을 막으려면 또 공격적으로 해야되고 약간 딜레마에 빠질 것 같긴 하지만 피지컬로 압도적으로 몰아붙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자 좋아 가자고 뭐해 왜 안 움직여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어우 됐다 움직였나 좋아 정글빵태훈 정글빵태훈 W나미 노노노노 Q 저 현실에서도 맨날 쉬는 시간에 빵만 먹는다고 별명 빵태훈이 저 미드셋 Q임 Q임 2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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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잘 사온다고 빵태훈이라고 이런 세상에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롤이 있었다면 별명이 빵태훈이었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게임을 하던 시절때 카오스 AOS는 카오스 온라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월드 오브 오크리프트 카오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빵태훈이란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다 그거 아주 탐나는 타이틀인데 다 먹어라 아 까비 걷어내면서 베인 안방 좋아 좋아 파워코드 조심하고 좋아 파워코드다 이번에 조심 오케 방금금 바나나 뭐야 소라카 방금금 바나나 뭐야 무슨 의도야 잘못 날린거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한번뿐이라고 피해를 노려 지금 아까비 아까비 악 않 아까비 형 하 아니 이 있음 다이아님? 그렇게 보이세요? 어 어 이런 세상에 영광입니다 벽궁 갖추면 안돼 조심해야돼 아 이게 안맞네 조심조심 이 정도의 현재 위치는 오케이 좋다 좋다 소라카 좋아 좋아 아아 뭐야 아 나 2, 2레벨 올렸어 아아 W W 없는 이즈리얼로 살아가야겠네 아 이런 세상에 나 밀고 집에 가자 요리할때 집에 가야돼 집 고고 28개 이거 다 먹으면 31개 아아 뭐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오케이 아 애매한데 신발 살겠다 차라리 지존 노딜트리인데 야이 딜박 아직까지 공격템이라곤 도란검 하나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이런 세상에 롱소드사자 아 그러면 물약이 없잖아 물약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게 달라 너무 무서워 물약 없이 물약 없는 삶은 나에게 있어서 아 소라카가 있구나 아 아 맞네 이런 세상에 숨쉬는 물약인 소라카가 있는데 아 이게 더불어 살아가야되는데 항상 이제 혼자 산다는 마인드로 게임 솔렉을 하다보니까 이런 또 해프닝이 생기네 왜 CS 잘 먹어야 돼 초반에 잘 먹다가 너무 CS 등한시하고 있다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 Q 올려야되는데 W가 또 필요해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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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나관리가 매우 잘되네요 이럴땐 W가 좋지 빵터갔다 왜왜왜 아 굿굿굿 어 오케이 개굿 와 순간폭딜 엄청나요 좋아 저 지금 정글러 사망했기 때문에 미드라이너만 라인에 있으면 질교 팍팍해도 돼 아 여기 와드했다 와드 와드 아 굿굿굿 와 토라카님이 견제도 잘하신다 와 토라카님이 견제도 잘하신다 아 톨라카님이 견제도 잘하신다 아 우리가 운다 퓨 퓨 퓨 아 까비 쟤 5레벨인데 딜교를 해야하는 타이밍이 있다면 바로 지금 아닌가 퓨 퓨 퓨 퓨 퓨 퓨 퓨 안 돼 아 잘해 야 이거 갱울수도 있다 빠져야된다 핑크하드였네 까비까비까비까비 아 까비 집에 가자 집고고 오케이 또 이득보는 타이밍에 집에 가야지 광해금을 사주고 야 바텀이 지금 진짜 막상막하에요 바텀 하지만 저희가 소폭 이득보고 있습니다 계속 어어 궁굿 형 롱소드 하나 들고갔으면 잡았잖아요 친구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친구야 그 딜만 생각하면 되는게 아니고 사람이 빠질때는 피를 보고 빠지기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공정적적으로 올라와도 같아 어 그냥 이런 게임이 그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딱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이 게임은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공정적 조금 높아도 사람이 피를 보고 빠지기때문에 피가 그정도로 공정적이 올라가도 피가 조금 줄어들었다 싶으면 빠지는거야 그래서 안죽어 똑같다니까 내 말 믿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있던건 다 거짓이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아 아 내가 딱 잘라정도 먹네 좋아 못먹게 내가 못먹은거야? 세폰미니언 아아이 아이씨 로빈님 펜클럭까요 감사합니다 좋아 잘하고있어 지금 잘하고있다 Q 한방 맞추고 거리장 멀리 고쳐둘겠어 끝까지 아까비 지금 소라가 너무 많아 아까비 전면 보고 쓸걸 그랬다 둘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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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뒤로 10보 가센 니마 뒤로 10보 가센 뒤로 10보 뒤로 10보 니마 뒤로 10보 그렇지 그렇지 부시로 숨어 부시로 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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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군필이네 오케이 왔다 빠져 빠져 빠지자 빠지자 뒤로 하면서 빠지자 오케이 좋아 빵 태운다 빵 태 빵 태운다 그렇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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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창 창 창 창 뭐해 창을 쏘 폼이 되잖아 그러한 깊은 생각이 또 역시 빵 태운님이십니다 좋아 집에 가자 2700원 어 나온다 나온다 3일체 가자 3일체부터 바로 갈게요 아니야 이거부터 먼저 가는 아하하하 이거 아닙니다 실험을 한거야 이거부터 먼저 가는 게 낫나 몇 개 모였지? 340 아 어떻게 하지 뭐 뭐할까요 이거부터 먼저 갈까요? 3위? 3위? 알았죠 3위부터 먼저 갈게요 오케이 저 말 잘 듣죠? 이거는 제가 원래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근데 신뢰를 해서 그래 신뢰 신뢰가 최고의 관계 형성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현재 본방과 모바일에 5000분 와 7000분 계시네 여러분들 엄청 많이 계시네 우측 하단에 추천 여러분들 누르기 싫으시죠? 제가 추천 추천 할게요 이거 이건가? 아 뭐야 아 뭐야 이 할아버지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아닌데? 아 아니 이게 아 광고 재생이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불타는 텐민이신 줄 알고 죄송해요 불타는 텐민이신 줄 알고 죄송해요 그럴게요 이런 떄에서 하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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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텐민이들 안 할께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광고 봐주셨는데 불타는 텐민이까지 한다는건 너무 양심없는 일 같아서 그럼 제가 불타는 텐민이신 하지 않겠습니다 따분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상어 조심하자 상어 조심 아아 못찾겠다 아아 아 아 아 오줌마리 오줌바싸아 bj강훈님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하얗게 보이네 원래 클래식 스킨이면 노래 가지고 비슷한데 죄송해요 이거는 스킨이 별로 제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네요 이엑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 집에가자 1,100원 이제 집에가서 목갱이 하나 사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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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망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어 개피인가? 아 개피는 아니야 개피는 제가 제가 막음 제가 막음 판테님 궁 써도 됨 궁 써도 됨 제가 엄호해드림 아 그냥 궁 써버리지 안녕 아 아 오케이 어 깜짝이야 좋아 아 메로나 마스터님 또 60개 선물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밀어버리자 아 와 딜 봐 딜 엄청 센데 오케이 딜이 세가지고 오다가 하하 오다가 세상에 이즈렬이 엄청난 서비스에 눈이 휘등불해져서 도망가는구만 아싸 레드 이중첩이다 아싸리 이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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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날 때 아까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마음만큼은 허쭉한데 손이 너무 뚱뚱하네 아까비 아 그래도 우리가 대지의 드래곤 가지고 오면서 소폭 이득 받습니다 좋아 여기다 두고 와 아이템 진짜 좋다 어 바나나 킥 좋고 어 좋아 좋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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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카 소라카 좋아 딜 넣고 이거 내가 한 번 마무리해볼게 이거는 아마도 한 이쯤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이 녀석들 다 죽어라 좋아 나 시야를 보여줄게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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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거의 뭐 특패 궁이었구만 어 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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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시야가 시야가 잘 보이니까 우리팀이 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넘블까지 사살에 성공합니다 이거 블루 있다면 블루를 먹는 원딜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와 아깝다 블루 먹는 원딜 최강 원딜인데 이거 먹자 먹자 야 야 어 열매 이야기한 거야 어 열매 먹자고 수고해라 바로 더럽게 쎄네 와 골렘은 또 왜이렇게 쎄 흑살종 어 오케이 오케이 힐이다 힐이다 골렘 먹는 나를 위해 힐을 써주다니 미처 나이 미처 나이 미처 나이 어 트리플 킥 굿 어우 카타리나의 동무대네 이런 세상에 카타리나 센거 봐 어두운 미래 뭐 과연 잠깐 누가 가면 뭐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이거 다 개피기 때문에 잡으려고 막 할 것 같은데 내가 먹는게 낫지 않나 마나 재생이 내가 엄청난데 나를 주는구만 역시 감사 쳐주고 좋아 자아 디마! 이거 이거! 피트 쏘세요! 브라치! 디마 이거 마귀고! 오와! 이야아아아아아악! 핫! 아냐 무서워 히즈 무서워 피트 궁이 있겠지? 슬슬차스 오오! 호! 아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 디마 저 비전용 쓸게요 일단 Q 한번 맞으시고 디마 슬슬! 저 이거 있음 음! 마타! 빠색! 아아아아악! 아, 좋았다 반응속도 좋았다 어, 삼지창 마세라티한테 치워 죽을뻔 했네 아,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아여, 서 맛있는 받아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자 이렇게 승리를 또 거둬냅니다 아 좋았다 깔끔하구만 깔끔하구만 딜리안 뭘까 딜리안 1등이겠지 당연히 하사리네가 아무리 키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딜리안 누적은 그거와 달라 딜리안 공개합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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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봐라 다음판은 내가 1등한다 다음 방에도 같은팀으로 만나길 카타리나님 케리 감사해요 소라카님 즐거웠고요 판테우님 스톤 나이스 케일님 날개 멋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팀원 하나씩 받으시고 좋아